개구쟁이죠? 아, 예. 너무 열심히 뛰어놀어서 걱정일 정도예요. 잘 뛰어노는 애들이 갑자기 코피를 쏟는 경우 있어요. 모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몸이 피곤한 걸 모르거든요.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엄마, 미안해요. 현우가 왜 미안해? 엄마가 미안하지. 어, 맞다. 가자. 엄마. 어. 뭐 할 얘기 있어? 나 임신했어, 지영아. 재욱 씨 아이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. 미안하게 생각해. 교통사고 같은 거야, 지영아. 그냥 갑자기 일어나. 아... 아... 평생 알고 생각하지 마. 안 보여줄 거야, 죽을 때까지. 당신한테 주는 벌이야. 그 벌. 받아. 절 받아주십시오, 회장님. 제욱 씨 아이를 가졌습니다. 난 독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. 회장님. 지영이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아둔 놈이야. 그 정도로 죽고 못 살던 애들을 갈라놔 놨다는 건 어지간한 독성으로는 안 되지. 뭐든 하겠습니다. 회장님 시키시는 일이라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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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임신 맞죠? 어쩌죠? 이번에도 착상이 안 됐네요. 안 됐다고요? 제욱이 아이 데려다 놓을 방법 만들어. 제 아이 갖고 싶어요, 아버님. 가져. 갔는데 그 아이는 데려다 놓아. 그 애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. 그놈이 애비 말 순순히 들 줄 알아? 너 따로 부르는 거 알아서 하라는 거 몰라? 골수성 백혈병이란 녀석이 얄미운 게 뭐냐면 진행이 돼도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. 감기약 실컷 먹이다가 나 감기 안이거든 백혈병이거든 이래 버린다니까. 하... 그럼 그 병이 나으려면 골수 이식 받으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현우랑 잘 맞는 골수만 이식 받으면 뭐. 제가 할게요. 제가 엄마니까요. 검사해 봅시다. 나 만나기 싫어하는 거 알아. 알지만... 그렇지 않아. 현우가 아파. 급성 백혈병이래. 골수 이식 받아야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. 그래서 왔어. 나하고 안 맞으면 제 욕심 맞을 거 같아서. 심각할게. 검사 받으러. 안 좋습니까? 제 결과야. 아버님도 어머님처럼 현우랑 항원이 맞는 게 하나뿐이에요. 저 그럼... 여덟 개 항원 중에서 맞는 게 하나면 이식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. 선생님 제가 아빠인데 어떻게... 현우 동생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? 제대혈을게요. 제대혈이요?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생 제대혈이 지금 현우한테는 구세주예요.